자 궁금해요. 만약에 진짜 200일 후에 종말이 온다면 안현진씨 어떻게 살겠습니까? 6개월하고 조금 더 남은 거잖아요. 근데 저희가 이 작품을 찍을 때 실제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. 정말로 200일 후에 종말이면 그런데 탈출할 방법이 없다면 어떻게 살까?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뭐 할 거야 뭐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도 결론은 저희끼리 그냥 똑같이 일상을 살 것 같아. 근데 대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좀 더 표현을 많이 하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매일 하는 루틴처럼 똑같이 살면서 그렇게 맞이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요. 저희 작품에서도 각자 종말을 앞두고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나오는데 그런데 그 모습이 굉장히 일상적일 때 그리고 또 거기서 희망을 볼 때 그런 지점이 저는 굉장히 뭉클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좋은 지점인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남으면 일상을. 자 아는지는? 네. 열심히 일상을 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보다 더 열심히. 아니요 비슷하게. 비슷하게. 좋아요. 자 그렇다면 우리 천성우 씨는. 저도 아는진 배우가 얘기했던 대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되더라고요. 저도 과연 나한테 단 200일이라는 시간이 남으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. 생각을 좀 해본 것 같은데 결론은 사실 그냥 그 순간을 즐기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막연하게 당장 내일 죽을지 뭐 사실 이거는 극장에 그걸 안 되나. 아무튼 좀. 혼잣말이죠. 혼잣말이 좀 남았습니다. 그래도 뭔 얘기를 하려고 했죠.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운명을 모르는데. 네 그렇죠. 그런데 지금은 이제 200일이라는 제한된 시간. 맞아요. 그리고 사실 200일이라는 시간이 오버일 수도 있고 정말. 그렇죠. 뭐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. 그걸 아무리 제가 데뷔를 한다고 해도 제 인생이 그렇게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고. 그렇기 때문에 좀 그 순간순간을 더 즐겁게 재밌게 살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이은혜 씨는요. 저도 사실 너무 같은 생각이긴 한데요. 저는 저도 한번 상상을 해봤을 때 굉장히 인하처럼 맞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했었는데요. 아무래도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굉장히 처절한 상황에서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이 힘들어하고 또 슬퍼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저만은 무너지지 않고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좀 지켜주고 책임감 있게 제가 조금 더 돌봐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오히려 너무 혼란스러워하지도 말고 너무 슬퍼하지도 말고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옆에서 보듬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세 분 멋지네요. 그렇다면 연출을 맡은 김진민 감독님. 200일이 남았다. 저는 뭐 집에 애가 있으니까 애는 어떻게 살릴 수 없나 그 궁리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일은 당장 그만둘 테니까 아마 하루하루를 굉장히 천천히 살지 않을까 천천히 천천히 살다가 그냥 뭐가 떨어지면 쳐다보고 있겠죠. 그럴 것 같아요. 하던 것들을 다 멈추고 천천히 천천히 자 여기 기자님들도 아마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. 나에게 200일이 있다면 뭘 할까. 예. 오셨습니다. 예. 不管 시간. 한 spoken. 네. 감사합니다.